1인칭 액션게임, 2인칭 액션게임, 3인칭 액션게임 등 이런게 도대체 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칭은 말그대로 자기 자신의 시점게임입니다. 대표적으로 퀘이크나 언리얼같은 FPS게임들이 1인칭 게임입니다. 2인칭은 주로 철권이나 법화, 2D게임인 킹오브파이터같은 대전액션게임들이고 3인칭은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같은 전략시뮬레이션에서 쓰이는 시점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모두 관찰하고 관리하는 시점이죠. 이하 수정 2인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화나 철권도 3인칭에 속하죠 2인칭이란 너와 나 그중 너가 2인칭입니다. 게임에는 1인칭과 3인칭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답니다. 라고 문제제기가 들어왔었는데 다시 돌이켜보니 2인칭이 있네요. 가정용으로 이식된 3D대전형 게임, 3D복싱 게임, PC게임의 초기 3D대전 게임 중 고전겜 플스의 토발이란 게임에서 시점 모드 등을 보면 분명 2인칭 모드가 존재했습니다. 일부 1인칭 FPS겜 중에서도 2인칭 시점 카메라 모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위에 대전 액션 게임들이 2인칭이란 건 제 실수였네요. 대전 게임들은 자신 상대방이 모두 보이니 3인칭이겠죠. 지금까지 지식들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